한글자막 by 한효정 탁월한 점프력, 재빠른 이동 현재 한반도의 숲속을 호령하는 건 의외로 몸무게 3kg의 작은 담비다 베일에 가려진 담비를 추적하는 첫 여정은 송리산에서부터 시작됐다 인적 드문 깊은 숲에 살고 있을 법한 담비 야생의 활동이 고스란히 기록되는 겨울 설사는 담비를 추적하기에 제격이다 5개의 발가락이 선명하게 찍힌 흔적 발길이 5cm의 성체 담비 발자국이다 송리산과 멀지 않은 경북 상주의 한 야산 기습 담비가 자주 나타난다는 제보를 받았다 신출 귀몰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담비를 만날 수 있을까 위장막을 치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3시간 남짓 지났을까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됐다 긴 꼬리 황색 몸 빛깔이 선명한 담비다 나무 위에 걸터 앉아 주위를 경계한다 작은 움직임과 소리 그리고 미세한 냄새마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잔뜩 긴장한 상태다 담비가 이렇게 길게 한자리에 머무는 건 극히 드문 일 먹잇감이라도 찾는 것일까 담비는 숲속 최고의 사냥꾼이다 몸무게 3kg에 불과한 작은 담비가 어떻게 한반도 숲의 제왕이 되었을까 강인한 생존력의 비결은 탁월한 점프력에 있다 유연한 등뼈와 긴 꼬리를 이용 마치 새처럼 나무 사이를 가볍게 이동할 수 있다 1시간 가량 지났을까 담비는 나무 주위를 경계하다 나무 밑동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날 새벽역 다시 현장을 찾았다 동이 트고 담비가 떠난 자리 꽤 큰 구멍이 나 있다 담비의 둥지다 놀랍게도 아직 눈도 채 뜨지 못한 어린 새끼들이 낑낑대며 어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담비 암컷은 4,5월경 두세마리의 새끼를 낳아 혼자서 키운다 담비의 새끼의 양육을 관찰하기 위해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둥지를 비우고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어미가 돌아왔다 이번에도 곧바로 둥지로 들어가지 않고 주위를 경계한다 담비의 건설 담비의 해별이 새끼들을 덮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미 냄새를 맡은 새끼들이 요란하게 소리를 낸다.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둥지 근처로 다가가는 담비. 둥지가 노출되면 어미가 없는 사이 천적들이 새끼들을 덮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날 밤 어미는 잠들지 않았다. 두 눈을 부럽뜨고 주위를 살피는 녀석. 새끼가 있는 둥지 속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곧장 머리를 내밀며 주위를 경계한다. 다시 둥지로 들어간 어미. 그런데 고개를 내민 어미의 입에 새끼가 물려 있다. 둥지를 옮기려는 것이다. 동이 틀 무렵 다시 어미가 나타났다. 담비는 2, 3주에 한 번씩 둥지를 옮긴다. 둥지에 생기는 벼룩과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나 둘 사라져가는 한반도 숲의 지배자들. 천적과 밀렵의 위협 속에서도 담비는 아직 한반도의 숲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야생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몽골. 그곳 숲에서 사향 노루를 만났다. 등에 흰 반점이 뚜렷한 사향 노루. 수컷은 뿔 대신 송곳니가 길게 자라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고라니와 종종 오인되기도 하지만 사향 노루만의 특징이 따로 있다. 짧은 꼬리와 발굽 뒤에 난 또 다른 작은 발굽. 그리고 암수 모두 목에서부터 가슴 아래쪽까지 두 줄의 흰색 띠가 선명하게 나 있다. 사향 노루가 특히 좋아하는 먹이는 송라. 소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인 송라는 오염에 민감해 공기가 맑은 곳에서만 자란다. 사향 노루는 뾰족한 발굽을 이용해 높은 가지에 난 어린 싹이나 겨우살이 같은 지휘류를 주로 먹는다. 소나무 겨우살이 송라는 과거 우리나라에도 흔했지만 오염으로 사라졌고 여기에 값비싼 약재로 쓰이는 사향을 노린 밀렵으로 인해 사향 노루는 멸종위기종이 되고 말았다. 한반도 숲 속에서도 멸종위기종 사향 노루를 만날 수 있을까? 소나무 겨우살이 송라. 소나무 겨우살이 송라. 한 번 서식지가 드러나면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향 노루. 위장막을 설치하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사향 노루가 활동을 시작할 시간. 숲 속은 숨죽인 듯 고요하다. 그러나 사향 노루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몽골에서 확인한 사향 노루의 주먹이는 겨우살이 같은 지의류. 날이 추워지자 숲의 참나무 겨우살이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사향 노루가 좋아하는 겨우살이를 길목에 놔두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일주일 뒤 겨우살이를 놓아둔 장소를 다시 찾았다. 겨우살이가 과연 하향 노루를 불러들였을까? 과연 사향 노루가 먹은 것일까? 과연 사향 노루가 먹은 것일까? 과연 사향 노루가 먹은 것일까? 아, 여기 보인다. 여기. 한밤중. 뭔가 덩치 큰 동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등에 보이는 큰 반점. 사향 노루다. 한때 한반도에서 사라졌다고 여겨져 온 사향 노루. 추적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사향 노루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성공했다. 사향 노루가 먹은 것일까? 사향 노루가 먹은 것일까? 사향 노루가 먹은 것일까? 사향 노루가 즐겨 먹는 겨우살이를 놔두고 다시 한번 기다려보기로 했다. 예상대로 사향 노루가 다시 찾아왔다. 무척 배가 고팠는지 겨우살이를 쉴 새 없이 먹어댔다. 쉼 없이 먹는 중에도 행여천적이 나타날까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 놓아둔 걸 다 먹고도 아쉬움이 남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그리고 먹던 자리에 소변을 봐 냄새 흔적을 남겼다. 한때 한반도 숲을 누비던 호랑이 표범은 사라졌고 이제 담비 사향 노루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들이 더 이상 슬픈 숲의 전설로 남지 않길 희망해본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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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